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리그 1위 현대건설대 3위 정관장, 3연승 현대건설대 5연승 정관장의 정말 최고의 빅매치.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명승부,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풀리세트 접전 끝에 원정팀 정관장이 세트스쿼아 3대2로 승리하며 6연승, 파죽지세, 꺾을 수 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관장 오늘 승리로 줌플레이오프는 확정했고, 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봄배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위 GS와 승점 10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줌플 없이 3위 확정으로 현대건설 또는 흥국생명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흥국을 3대1로 격파했고, 오늘 현검마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배구팬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강한가요?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신가요? 정관장 이제 다크호스를 넘어 강력한 우승후보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한마디로 나 혼자 한다 모마 대 우리 함께 하자 정관장의 대결이었습니다. 브이리그 3년차를 맞이하는 모마가 개인 브이리그 최다 득점인 44득점 54%의 공격 성공률이라는 믿을 수 없는 원맨쇼를 펼쳤지만 결국 4세트 막판부터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은 지하 31득점, 메가 29득점, 이소영 14득점으로 오늘도 삼각편대가 터졌습니다. 특히 메가와 지하, 이 쌍포, 원투펀치, 정말 리그 최강의 공격 콤비입니다. 지하는 오늘 31득점으로 공격도 좋았지만, 리시브 효율도 36%로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티는 29득점에 5세트 클러치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며 맹활약했고요. 특히 오늘 메가 서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2세트 12대 12 동점에서 메가가 서브를 시작하며, 연속 11득점으로 세트를 가져옵니다. 오늘 메가 정말 서브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강력하고 예리한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오늘 경기 MVP는 염해선 세터가 받았습니다. 염세터 3, 4세트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기를 아주 잘 조율했습니다. 세트 성공률이 48%에 달했고, 상대 전위를 잘 활용한 토스의 분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염세터 경기 MVP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봄배구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우승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금의 기세라면 정관장, 흥국생명, 현대건설 누구라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